여기 이 보스만 제가 헤드폰 쏘고 잡을게요 싸플 마음의 눈으로 아니 귀는 하나도 안 들리고 저 물 저것만 보이잖아 지금 할게 없으니까 버프나 둘러야겠다 이게 버프가 나 뭔지 모르겠어 무슨 버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온다 아 아 띄꺼워 물로 일단 가 일단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돼 너지 여깄지 너지 거기지 일로와 명치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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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오케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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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아 아 outez 아 아 소리 들려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온다 온다 어? 아! 여기지? 여기? 아닌가?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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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짜식아 아잇!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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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약간 근데 이번 보스가 프롬게임치고는 굉장히 창의적인 보스에요 느낌이 있어? 강공 먹어라 짜식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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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? 뭐지?